윤회라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무상고 무아의 현상계에서 과거생과 지금 나의 생이 어떻게 같습니까? 오온이 다 무상한데 무상하다는 측면, 그런 말도 일리는 있는데 이거예요. 그건 어느 한 면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면만 가지고 얘기하면 무상하다는 측면에서는요. 5분 전에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은 이미 다른 존재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전생과 나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르면서도 같아요. 분명히 같죠? 왜? 뭐가 같습니까? 5분 전에 내가 짓거려 놓은 것을 지금 5분 후에 내가 감당해야 된다니까요. 5분 전에 내가 신나게 욕하고 기분 냈는데 5분 후에 내가 이제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5분 전에 나는 좋았는데 나는 지금의 나는 괴로운 일만 겪어야 되고 어젯밤에 나는 신나게 라면 끓여 먹고 잤는데 오늘 일어났더니 나는 아주 그냥 배도 아프고 얼굴도 마음에 안 들고 참혹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나는 어제의 내가 밉죠. 철학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분명히 달라요. 5분은 무상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흐르는 강에 같은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다는 게 강은 무상하게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감정호감도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요. 그 면에서 집중하면 순간순간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전생의 나랑 지금의 나는 당연히 다르죠. 그 면을 가지고 보면. 하지만 재밌는 게 어제 내가 한 짓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또 받고 있죠. 그건 이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죠. 어제 내가 한 짓이 저쪽으로 가면 좋을 텐데 그 결과가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으면서 다른 그걸 아셔야 그게 진짜고 그러니까 어느 한 측면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머리만 굴리다 보면요. 한 측면에 꽂히면 거기서 끝납니다. 와 다른 거였네.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우리 세포도 계속 무상하게 변하고 있는데 몸은 남들이 보면 같은 몸으로 보이죠. 그런 것처럼 계속 변하면서도 유지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카르마가. 그래서 어제의 나는 그렇게 좀 그렇게 보실 필요도 있어요. 그 무상하다는 측면에서 보실 필요도 있어요. 어제의 나는 어제입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단 인간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어제 내가 진 빚은 내가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한테 청구서가 날아오니까. 꼭 또 머리를 잘 굴리시면 오늘 잘 숨어있으면 내일이 내가 폭탄을 맞겠구나. 오늘 내가 안 갚으면 내일이 내가 갚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상한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이런 어떤 이게 재미있는 얘기 같지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냐 하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에 대해서 좀 초연한 생각, 초연한 마음 속에서 과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도 미래의 내가 해결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미래의 나는 또 지금 내가 해놓은 결과물대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미래의 나에 대해 걱정할 시간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육바람일을 더 해놓는 게 남는 장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하루 육바람일 양껏 하고 주무시는 게 제일 최선 책임이에요. 어제의 과오를 오늘 바로 잡고 내일의 좋은 씨앗을 뿌려놓고 주무시는 거. 마지막으로нес고 온척 dead. 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